성적 누군가에겐 실패의 본보기로 만들어주는 표 누군가에겐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표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크게 바꿔주는 표 누군가에게는 생각을 전환을 해주는 표 누군가에게는 자기 반성을 맛보게 하는 누군가에게는 받기 전 그 순간에 설렘을 주는 표 누군가에게는 주는과 같은 최후의 선택 누군가에게는 기숙사를 들어오게 해주는 표 성적은 매 순간 달라진다 시험을 보기 전에 자만가 오만한 시험 결과를 통한 실패가 나의 이 순간 속에서의 상황을 바꾸어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표 시험을 보기 전에 자만에겐 시험을 보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자만의 짓을 통해 공 ο소연 자만에겐